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방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방대 1기 과업을 잘 마치고 이제 부방대 2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리더들을 세우고 조직을 좀 재정비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름도 확장했습니다 부정선거방지대로부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바꿨습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에 있는 부패사범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보십시오 지금 이제 구속되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마는 기수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재판이 끝나서 죄에 상응한 이런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는 이정근 우리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비리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10억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망가져 있는 정의 바로 세워놔야 됩니다 부정선거 또 부패방지활동에 대해서 더 가열차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실무회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다른 일 해도 얼마든지 많이 돈 벌 수 있고 또 이렇게 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고 힘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만 해소될 일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부정을 막아내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